기업 시민 포스코를 위한 우리의 다짐 기업 시민 헌장 지난해 7월 기업 시민을 새로운 경영 이념으로 선포했던 우리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기업 시민은 포스코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기업 시민을 실천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노력으로 지난 1년간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안으로는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밖으로는 고객사와 협력사, 지역주민, 사회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업 시민에 대해 설명하고 전파했으며 임직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 시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업 시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게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업무에서 무엇부터 바꿔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업 시민 경영 이념 선포 1년 이제는 아는 것을 넘어 기업 시민 포스코의 지향점과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된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헌장을 만들기 위해 기존 사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규범들을 기업 시민 관점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내 규범은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로 산재되어 있으며 총 7개의 규범이 운영 중이었죠 검토 결과 3개의 규범에는 아직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기업 시민 관점에서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 시민 헌장과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기업 시민 이념과 사내 규범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였습니다 기업 시민 헌장에는 회사의 실천 사항과 회사 및 직원의 공통 실천 사항 중심으로 반영하였는데요 사내 규범도 포스코 핵심 가치 안전, 상생, 윤리, 창의의 관점에서 키워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토론 워크숍을 진행하여 주요 키워드 중 직원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을 함께 도출하며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기업 시민 헌장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기업 시민 헌장에 대한 임직원의 의견을 모으고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회사의 추구 가치와 실천 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죠 공존, 공생, 공감, 배려, 공정, 투명, 윤리, 준법, 초인류 제품 서비스, 고객 가치, 기업 가치, 동반 성장, 상생, 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 안전한 일터 이렇게 완성된 포스코 기업 시민 헌장 기업 시민에 대한 임직원들의 바람과 외부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포스코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 속에서 생겨났고 사회와 조화를 통해 성장해 왔기 때문에 기업이 영속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경영 이념하에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더 큰 기업 가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헌장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즈니스, 소사이어티, 피플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원칙을 담았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와 조화를 통해 성장하고 영속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성장한 기업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인류의 번영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다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경영 이념하에 고객, 구성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더 큰 기업 가치를 창출하며 지속 성장하고자 한다 이에 기업 시민 포스코는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다음 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모든 사업에서 공정, 투명, 윤리의 가치를 실천한다 배려와 존중의 자세로 협력사, 공급사와 협업하고 동반 성장한다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성공을 지원한다 둘, 사회문제 해결과 더 나은 사회구현에 앞장선다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공감하고 기업 차원의 역할을 다한다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전개한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구성원이 나눔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셋, 신뢰와 창의의 조직문화로 행복하고 보람있는 회사를 만든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구성원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한다 공정한 인사와 안정적 노사관계로 신뢰와 화합의 조직문화를 선도한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일터를 구현한다 나는 기업시민 구성원으로서 기업시민헌장을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